부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이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라디오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0년 4월과 7월에는 검찰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라디오 방송에서 하면서 한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한동훈 검사가 속한 반부패 강력부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유 이사장은 2021년 1월의 입장을 번복하고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검찰 관계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이사장의 발언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들에게 직권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의 발언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한 전 장관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의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